김장권위원님 또 담당이 많아요. 제가.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뭐 김장권위원님 위원장님이 손학기 의원 등 얘기를 하고 한다고 오히려 방담이 좀 생기는 분위기가 있어요.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...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나갈 수 있는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이제 우리 당이 내년에 정권 개최에 꼭 성장의 민원인, 방운동 기원들 이 다음에 유력한 국회에서는 후보들이 모두 나와서 경쟁하고 흥력과 책임을 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표가 가장 강력한 후보이시지만 다른 모든 후보들이 나와서 해결하고 경쟁하고 나중에 화합하고 꼭 이기는 후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. 그러면 후보님은 나중에 당대표가 되시면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세요? 여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분열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심화를 했네요. 특별히 계파가 없기 때문에 화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. 그리고 그동안에 조수운동할 때나 관련되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.